비즈니스프링스로 갑니다 비즈니스프링스 비즈니스프링스 비즈니스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이 물어봤는데 너 말고 너 말고 못생긴 사람 말고 잘생긴 사람이 물어봤어요 여기 맛있대 샌드위치 어 이것도 맛있지 되게 입장 안에 포장해 가야돼 안 돼 캔디 가게 구경할까 저렇게 원하는 거를 살 수 있어 봉다리를 넣고 아빠는 이거 먹어 봤는데 그냥 건강한 거야 되게 복이랑 다르게 오트밀 있지 오트밀 오트밀 뭉쳐놓은 거 솜사탕이야 솜사탕도 있고 엄마들이 좋아하지 않을 가게다 여기는 이거 뭐하는 거야 뭐 만드는 거야 여기 담아 주는 건가 봐 저 물고기 저 물고기 봐봐 저기 저 통에 이리로 와봐 저 통에 물고기 봐봐 저 잘 먹고 봐봐 저 통에 물고기 봐봐 저 잘 먹고 봐봐 우와 카페 진짜 잘해놨다 이런 분위기야 위에도 이렇게 다녀 오 뜨거워 쪽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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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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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만의 피규어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담아서 살 수 있어 사람의 피규어 내장으로 죽을 수 있어 여기는 개가 땡깡부리는 아이가 있구요 공룡이 있구요 문어 문어 우와 우와 불이 엄청나 여기는 동굴이고 맘모스가 있고 공룡이 있고 맞추는거야 음료 나왔어요 스테이크 미국에 왔는데 스테이크를 먹어야죠 진짜 월드케이스 진짜 많이 와 월드케이스 왔다 여기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면 사과 오니 고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